소젓 옛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어느 날 손님들을 초대하여 소젓을 대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 소젓을 미리 짜서 모아두면 소젓은 점점 많아져서 보관할 곳이 없겠군. 시간이 지나면 맛도 변하여 쓸모없게 될 것인데 그러니 차라리 소젓을 소배 속에 그대로 두고 필요할 때 한 번에 짜는 편이 낫겠어. 그래서 그는 곧바로 어미 소와 새끼 소를 분리시켜 두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손님들을 초대한 날 그는 잔치를 베푼 것과 동시에 소를 끌고 와서 젖을 짜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소의 젖은 어디로 갔는지 말라버려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를 본 손님들은 화를 내거나 그의 어리석은 생각을 조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을 비유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이 많이 쌓인 후에야 비로소 남에게 베풀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물을 모으기도 전에 예기치 못한 재난에 직면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인해 삶이 갑자기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어리석은 그 사람처럼 끝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재를 소중히 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또한 잘못된 개입과 욕심이 어떻게 우리를 실패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항상 현명하게 개입하고 주변 사람들과 나눔의 기쁨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